괜찮아, 괜찮아, 여보, 괜찮아. 여보! 어이, 와이프가, 와이프다. 여보, 여보! 정신 잘 있어요, 여보!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은가요? 잠시 후에 문세윤 씨가 죽을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구나.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주마등? 어? 어? 들어가라 그래. 네가 왜 나와? 네가 여기 어디로 가, 이마! 야, 얘가 왜 나오냐고! 문세윤 씨 아무것도... 홍윤아 데리고 와! 아무것도 없어요, 문세윤 씨! 뭐야, 왜 이렇게 말랐어? 나는 3살 문세윤. 옷 끼고 있네. 어? 뭐야? 미쳤어, 저거 왜 이래, 저거? 이노윤새를 끊을 수가 없지. 아니, 대밖에 없어, 연기장아? 진솔 때부터 중독이 됐지. 어린이집 가시가지고. 뭐야? 도라이야, 저거 미쳤어? 내 앞으로 딱 때라고, 아저씨! 뭐? 내 앞으로 딱 때라고, 하아! 뭐하는 거야? 말을 몇 번을 해줘, 아저씨! 앞으로 딱 때라고, 아! 좀 넘어갔잖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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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아저씨, 뒤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비켜! 비켜! 내 자리, 비켜! 민철이가 됐어, 민철이!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어제 나랑 피카츄 게임했지? 피카츄 카드 게임에서 밑장을 빼? 야, 이 도라이 같은 놈 아니야! 누가, 누가 유추하는 거야, 이 자식아! 야, 안 보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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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식이! 아유, 그거 안 좋아! 아유! 뭐야, 뭐야! 기운이 너무 안 좋아! 뭐야! 데트하면 대충 하고 들어가! 해장을 해야겠구만! 어? 가만히 있어보자! 요구르트 1! 다음은 사과주수 1! 말아먹는 거야, 지금? 다음은... 버스 안에서 갑자기! 포도, 포리차 2! 자! 이야, 대단하네, 또 이 자도! 어, 뭐야! 으으... 도짐 갚네! 나 3살 때 두입을 먹었죠! 잘한다! 환재상씨입니다! 대단하다, 정말! 도짐 갚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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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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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 나가라고! 아저씨! 에이, 저 아저씨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나가! 이게 나라고? 얘 아니야? 모르겠어요, 혹시? 지영 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야? 어, 버스에다... 배가 너무 아파. 재성아. 버스 안에서 똥을 싸는 건 옳지 않지. 안 되겠다. 여기다 싸야지. 그만해. 마이구 꼈다 들어가나 빨리. 저게 한두 번 해야지. 짜증나 죽겠네 진짜. 미쳤다 죽여야 되겠지. 아니 대파라면 저런 놈으로 그래. 하고 싶다고 꼭 하고 싶다고. 아무나 시키면 되지. 어우 죽겠네. 형으로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일 제 생일에 명품백 써주기로 하셨잖아. 야 무슨 연기 기가 막히네. 여보 사람과 전쟁 이런 거 보지 마. 저거 무슨 장면이야? 안돼! 저 장면이면 안돼! 자 따라오세요! 아이씨! 야이씨! 내가 언제! 내가! 야 어떻게 참았냐! 그래! 그래! 어떻게 참았어! 네네네네네! 그래! 잘 참아찌고 동안 그래 난 순수한 6살 문세윤 여기는 어디예요 선생님? 아 뭐야 그렇지요다! 그렇지요다! 선생님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어젯밤 선생님 꿈에 우리 세윤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엔 돼지꾼! 맞아요 선생님! 뭘 좋아해서 화를 써야지 아이고 재밌게 놀고 5분 뒤에 다시 만나요 네! 맨날 5분 뒤에 만나지 저 은세윤 돼지꾼 많이 꾸세요 뭐야!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앉아있을 수가 맞춰줬더니 맞춰줬다고? 뭐라고? 맞춰줬다고? 맞춰줬다고 그런 거야? 대머리 독수리한테 먹이를 주네? 대머리 독수리야! 와서 이것도 먹어보렴! 저리가 내가 먹을거야! 다 모아서, 모아서, 다 모아서. 야, 문세윤. 뭐야. 유민상, 유민상 빨리 너누 벗어. 유민상이 죽인다고 했다니까. 선생님, 얘 해봐요. 이국주다. 야, 이국주 너누 빨리 붙어. 야, 진짜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지도 않은 가수를. 다 먹었으면 똥 사자. 이게 무슨 코너야? 야, 너 다음 주에 죽일 거야, 진짜. 당했다. 잠깐만. 야, 안 돼. 너가 안 돼. 출룩. 출룩 출룩. 출룩 출룩. 출룩 출룩. 캐러리 얘가 나 싱크라도 맞잖아. 나 사초기 문세윤. 저 배 잘한 거 봐, 배 잘한 거 봐. 저 티가 짧아진 거 배가 잘한 거 봐. 사이, 키가 막히게 쪄 버려 그만. 굉장히 배기 질캐. 미세하게 살 터졌다니까. 이러면 인기를 못 끌지, 여하구단한테. 그러면 나 문세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다이어트 시작. 독하게 했지, 내가. 그때 인기 좀 얻을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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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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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들었는데 너 들었냐? 아잇! 안돼, 안돼! 아 잠깐만. 안돼, 또 나온다. 잠깐만! 야, 쥐샘이 같은 놈. 아, 헐! 어, 뭐야, 뭐야. 어? 들리지 않냐? 어이, 들리지 않아? 어 뭐야? 아껴 먹어야겠구만. 야, 황대성 같은 야식아, 나가. 출룩 출룩. 안 돼. 안 돼. 그 잘못 안 돼. 왜, 왜. 안 돼! 이건 안 돼! 떠오르지 마! 뭔데요? 뭔데요?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안 돼요! 이 자식이! 가서! 이 자식이! 이거 오늘 같이 꼴라 고르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미쳤어! 아따, 돌게 했나! 그거를 봐! 41살 문세윤! 대단하다, 대단해! 대가리가 싹 날아갔다! 북구뚱으로 가요계를 평정했지! 북구뚱! 북구뚱은 솔직히! 내 북구뚱은 20만 장이 팔렸나? 잘 됐어, 나쁘지 않았어! 19만 9천 장은 내가 샀지! 기억하라고! 여보세요? 예? 피처링이요? 피처링? 누구 아는데요? 피처링 많이 해야지! 안 해요! 영원히! 왜?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안 해! 누군데?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함부로 전해! 내 번을 어떻게 알았어? 전하지 마! 피처링 합니다, 누군데? 누구야? 아이유가 누구야? 야이씨! 야이씨! 가신 안 해! 영원히! 나 41살 북구뚱 문세윤! 영원히! 영원히! 작업할 리 없어! 누구? 당신과! 네가 몇 명은 믿더라고! 이 코너는! 내가 그게 겁나는 거야! 몇 명은 믿는다니까! 진짜 믿더라고! 그 사람들만 건지면 돼! 여보세요! 또 전화 왜? 전화 온 거 맞아? 우리 얘기 들었어? 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안 돼! 왜냐면 나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에 맞지 못했는데! 야 미쳤어! 아니 나 헷갈렸다! KBS 대상이다! KBS 대상에서 대상 받아서 그런 광고는 안 돼! 알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영원히! 뭔데 그런 거야? 아니 CJ 즉석밥을 왜 찍어네나? 아! 아니 나 오뚜기 즉석밥 먹는데 CJ를 왜 찍어? CJ 난 너를 못 믿어! 나 문세윤! 41살 문세윤은 오뚜기 즉석밥을 먹는데 CJ 즉석밥을 왜 찍어? 아니야 둘 다 먹어! 둘 다 먹어! 황재성 같은 잔발이한테나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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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 2피! 뭔 소리야 이빨! 커트리자! 유나야 빨리 와라! 선생님! 아 예예! 저희 남편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평균적으로 이러다 죽더라고요 죽기 뭐 가지고 그냥! 죽은데요 근데 오늘 진짜 날인가 보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구라! 주마등... 난 3살 문세윤 아우 귀여워 자꾸 이게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아! 야! 아! 아 진짜! 그만 맞춰! 그만 맞춰 좀! 오야 잡아 어? 폐가네? 폐가 어? 이런데 폐가가 있어 인터넷 간적이있어 맞아요맞아 어! 어! 아 무서워 아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 왜 뭐야 거미줄이잖아 꼭 그렇잖아, 맞아. 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야? 뭐야, 먹은 거야? 거미줄 먹은 거야? 뭐요, 거미줄이 엉덩이에서 나오네? 오,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먹었어! 뭐야, 먹었어. 거미 먹었어? 무서워. 오, 무서워. 달걀 귀신! 안 돼! 잡았다, 잡았다. 야, 달걀 귀신 무슨 건지 몰라, 쟤네? 달걀 귀신 먹었어? 유행어를 만들었어. 야, 어떻게 참았냐, 그동안. 흡병이다, 흡병이. 아유, 어떡해. 아유, 죽을 수 없지. 나도 죽을 수 없지. 우오오. 아유! 우오오오오. 와! 와. 진짜. 박수를 외쳐, 박수를. 야, 마지막에 맛있다고 들어갔는데? 뭐였어? 아유, 짜증나 진짜 죽겠네 진짜. 형, 괜찮아. 형 밖에 없어. 뒤지기로. 뭐 하는 거야, 정상이 없어요, 여기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아유, 잠시만. 저것도 뭐야? 저것도 뭐야. 자, 따라오세요. 아유, 또 나오네. 아유, 정말. 소년대 정상이 아니야. 6살. 문세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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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엄마 대신 제가 창문도 닦고, 문도 닦고, 자동차도 닦고, 바닥도 닦고. 엄마 많이 좋아졌어, 내가. 세윤아, 네 이빨이나 닦으세요. 할 소리야? 할 소리야? 양치하고 5분 뒤에 다시 만나요. 와, 그래도 내가 소리 지르면 처단을 본다. 어, 놀래가지고. 아, 놀랬지, 놀랬지. 할 소리, 선생님 왜 그래? 뭐야? 5분에 안 올 거면서. 야, 저거. 뭐야, 왜 이래? 탁탁탁. 딱 수준의 황제만 거네, 진짜. 미쳤네, 진짜. 아유, 진짜. 여보. 나 진짜 이제 죽나봐. 어떡해. 여보, 나 한 번만 만져보세요, 여보. 어머, 오늘 저녁은 족발 먹어야겠다. 야, 이 씨, 뭐야. 야, 얘부터 그냥 보래. 얘가 더 이상해. 어? 어? 어, 쟤 안 돼. 어? 어? 쟤 안 돼. 어, 보세요, 씨. 무슨 일이에요? 안 돼. 출렁. 어따, 출렁. 어따, 출렁. 출렁, 출렁. 어따, 출렁, 출렁. 배 부으러 막 때리고 있더라. 배를 부으러 막 때리고. 나는 사춘기 보세요. 누가 소개를 그렇게 해, 누가. 나는 살을 빼러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야겠구만. 야, 저 빤스 다 채워놔. 옥상에 가려면 계단을 타야지. 나무세우. 그래, 계단으로 갈게. 자, 간다. 계단으로. 한 칸, 한 칸으로 왔다. 한 칸에, 한 칸에. 내가, 내가 한 칸에. 우와, 우와. 우와. 야, 이것들이 오늘 왜 이랬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갈 것 같아. 하이. 하이, 진짜. 204호. 먹다 남은 순대국밥을 문 앞에다 내놨구만. 너 죽일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나 문세윤 신이 잔뜩 났지. 하지 마. 먹지 마. 그거 들어온 거야, 안 돼. 야. 야, 이 씨. 뭐야, 왜 이래. 아, 이 양반 진짜. 왜, 왜. 이 쑤시개를 넣어놨구만. 잘 됐다, 이 자식아. 이 동마리 쑤시개. 빨리 이제 정신 차려. 그래, 데스타 되라. 그래. 잘해라. 야, 이 씨. 아따, 졸려. 어, 변춘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버티면 되는구나. 한 번 남았어요. 오케이, 한 번 더. 자, 마지막. 어이구, 야. 그래, 이거 내가 견딜 수 있어. 자,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장면이야, 이거. 복장이 가만 있어봐. 어, 그 역할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닐 텐데. 나는 41살 문세윤. 뭐 하는 거야, 저거? 만화살 문세윤. 어? 만화살 문세윤 줄렁. 마지막. 줄렁, 줄렁. 줄렁, 줄렁. 위아래가 다 줄렁, 줄렁. 줄렁, 줄렁. 이 형 미쳤다, 왜 그래. 야, 이 형 미쳤다. 줄렁, 저놈 더럽고 냄새라고. 줄렁하는 문세윤. 와, 민세윤 너무 싫어해. 아, 가만 있어봐.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녀석들 촬영 다니잖아. 아, 돼지같이 꿀꿀 먹으러 가야지. 좋아하긴 하지, 맛있으니까. 네, 네. 차탄이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타이어가 또 터졌구만. 어, 뭐야. 어, 이거 뭔 소리야. 또 터졌구만. 아, 이거 낚길만 했는데. 세 개 터졌으니까 이제 하나만. 네 개 다 터졌구만. 다 터졌어. 말이 돼, 이게. 도착했다. 도착했다. 아니, 이런 설치 막뭔가네, 뭐야. 근데 아까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타이어 소리 중에 은근히 섞여서 방구 소리도 산 것 같은데. 이거 찔끔샌 것 같은 느낌인데. 어, 형은 좀 더 더러워. 하지 마. 형은 안 돼. 황재석 시키고 하지 마. 딱 걸어갔다. 미치겠네. 딱 걸어갔어. 야, 씨. 아니, 야. 딱 걸어갔어. 딱 걸어갔어. 아니, 빨대 없었어. 문세윤. 이 형 빨대 몰랐어, 내가 볼 때는. 빨대 없었어. 문세윤. 그래서 재성이가 혼내줬어. 어휴, 이걸 딱 걸어갔어. 아, 진짜. 황재석한테 조종당했지.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빨리 하고 가, 빨리 하고 가. 아휴, 녹화장 도착했는데. 아, 뭐야. 홍윤아, 인기 없는 일 비교. 김태환, 너 누구지도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누나들 본 것만 얘기해. 아, 아는 사람. 문세윤. 아, PD. 아, 그래. 이름 그럼 그만 두는 게 제 부탁이에요. 아, 카메라 스태프.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식사도 하셨어? 아, 김밥 먹었다고. 그래, 그래. 내가.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집에서. 그 돈으로 내 치료진을 올려주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나는 본 것만 얘기했다. 마을 한 살 문세윤. 그래. 문세윤. 진짜 같아. 마을 한 살 문세윤. 다 하고 가. 마을 한 문세윤. 그런데 뒤통수가 따뜻한 게 누가 오른.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이거는 내가 제일 존경하고. 하지 마. 내 롤모델이고. 하지 마. 내가 제일 머스크삭하는 개그맨. 형, 쓰레기야, 그거 하면. 유민상 형. 진짜 짜증내가 진짜. 야, 유민상 형. 와, 진짜. 유민상 형. 와, 유민상 형. 와, 유민상 형. 이 형 진짜 최고야. 아우, 민상 형. 아우, 굽신굽신. 민상 형. 야, 이거 꿈꿀아. 이거 뭐하는 거야? 형, 그런데 옆에 못 보던 아니다온 여자분은 또 누구야. 어? 아, 여자친구 또 받겠어요. 와, 또 오줌마. 와, 형. 사람들이 형 장가도 못 가는 줄 알잖아요. 형, 정신 차려 뭐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본 것만 얘기하고 있어. 나는 44살 유민상. 44살 유민상. 44살 유민상. 이게 어떻게 들여야 되죠? 44살 유민상. 나는 마흔... 아유, 배부르다. 오라기나 해야지, 유민상. 오라기나. 혼자 살아더니 배가 고프네. 식탁에 있는 김밥 먹어야겠다. 혼자 살아가지고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김밥. 이거 좀 쉰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정말 다 썩었잖아. 나이스. 썩은 걸 먹었더니 얼굴도 썩는 것 같고 너무 좋구만. 무슨 소리야. 덜렁. 덜렁덜렁. 덜렁덜렁. 어디야, 덜렁덜렁은 어디야. 덜렁덜렁. 출렁출렁. 나는 문세윤. 하지만 나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나는 41살. 문세윤, 가정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고 가장이지. 여보, 나 왔어. 아이고, 문세윤 문세윤에게부터 걱정해. 내가 갖다 버릴게요. 안 된다고. 하지 마. 반응같이 하지 마. 나는 유민석. 나는 유민석. 태훈아, 오른발도. 아이고, 내가 못 가지. 내 거야. 내 거야. mettre 내. La 유민석.